네, 국장님 맞으시죠?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... 야, 이 식새끼야. 네? 어디서 얼마 내 정보를 말한 거야? 국장님, 이... 니 인마 개인정보를 그렇게 얼마 쉽게 하나? 국장님. 니 싸가지없는 새끼 아니야? 국장님. 야, 이 새끼야. 국장님, 욕을 하시면 안 되죠. 욕이고 지랄이고 간에 내 개인정보를 니가 왜 하냐? 국장님. 야, 인마. 네. 니가 녹음을 하든 내 말도 마음대로 해. 근데 내 개인정보를 니가 왜 하냐? 국장님, 저는 MBC 출입하는 선배로부터 연락처를 받은... 야, 인마. 미디어 오늘은 MBC 출입하는 놈 없어. MBC... 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. 지랄하지마, 인마. 국장님. 욕을 이렇게...